너블 그리고 왜 잡 것들 약간 이런 느낌 조금 아쉬운 거는 노잼 이라는 것과 에드온 들이 조금 성능이 맛이 같다 최강 라인저 아이가 라인저게 통통한 롤 좀 그만해라 맞아 빌드업 해도 저처럼 이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드럽게 이제 못하기 때문에 기막힌 구멍 구멍으로 넣어버리는 센스가 대단하더라구요 군단보다 빠른 탈리마가 있냐구요? 네 얘네요 지훈이 형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대연시 DLC로 출시가 될 것을 기대해보고 있구요 다 효과가 다른 에드온인데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분이 전혀 안되는 읽어보기 전까지는 구분이 전혀 안되는 에드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삼각도 형 곧 나올 드레지에게 컨셉과 성능 테마 모두 따잇 압살 당할 예정 우리 트래퍼 대바대 본 게임에서는 글렀고 훅도 온 이후에서 행복하자 근데 그거가 좋을 줄 알았거든 쓰다가 좋을 줄 몰뻔했어 쓰레기 같은 운영 능력을 쓰기 위해서 쓰레기 같은 대인전을 해야 되는 건 쓰레기다 하스스톤의 레니아워 님 감사합니다 스스스 법칙 에드온이 좀 좋아지면 떡상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음 좀만이 좀만이 그거 해줘야 돼 좀만이 계산해줘야 돼 자 우리 무언가를 빠뜨렸어요 전구 다음에 어떤 킬러가 하나 없는데 자 숨은 사다코 찾기 우리 사다코가 어디 있을까 여러가지 세팅을 시도해봤지만 다양한 모양의 똥이 생성될 뿐이었다 사다코 너 이번에 돼지가 버프 받았잖아 돼지 너컬 되게 잘 어울리던데 하지만 난 너랑 어울리지 않을 거야 퐁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펑펑 박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킬러 티어표를 새로 매기게 되었습니다 킬러 티어표가 조금 늦었는데 그 이유는 사다코가 이제 나오고 나서 여러가지 연구도 좀 필요했었고 런구랑 고패가 리메이크가 돼서 좀 상황을 지켜보느라 그랬고요 사실은 제가 데바델 요즘 많이 안해서 데바델을 제가 직접 또 많이 플레이를 해야 디테일한 피드백이 가능하고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조금 영상이 늦어졌네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위에를 한번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는게 각 킬러의 최강 세팅 기준이에요 최강 세팅을 중점적으로 이제 기준으로 잡았고 그러면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전 킬러 티어표는 고점을 조금 더 추천 맞췄다면 이번에는 고점과 저점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해봤고 또 이제 과몰입 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혹시나 있을까봐 말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에 객관적인 킬러 티어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다들 사람마다 킬러 티어표는 다 주관적인 거고 우리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거에요 다만 저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킬러 티어표를 매길 수 있고 다 주관적인 거지만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 기준만 일관적이라면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즘 메타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대인전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좀 봤고 그리고 만약에 대인전 같은 게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운영적으로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또 이제 높은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되도록이면은 저점과 고점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리고 막 너무 다인큐를 상대한다고 상정하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생존자재 수준은 그냥 잘하는 솔큐들 4명 모였을 때 다인큐한테 약한 경우는 이제 특별히 있으니까 언급 정도만 하고 항상 모든 킬러가 다인큐를 상대한다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솔큐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큰 스케일 한번 보시면 너스랑 블라이트는 일단 트리플S 천상계 너스 블라이트가 있다 너스랑 블라이트 중에서도 이제 너스가 그냥 너스가 블라이트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고 하여간 둘 다 다른 킬러보다는 다른 차원에 있는 압도적으로 좋은 킬러다 그래서 여기 선을 그어놨었죠 저번에도 선 그어놨었는데 아직도 유효하다 이거는 너블 그리고 잡것들 약간 이런 느낌 잡것들 중에서도 아웅다웅 다음에 이제 A티어로 부쩍 올라온 예술가 제가 테스업에서부터 아마 테스업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킬러는 충분히 스킬셋이 좋기 때문에 연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딱 봐도 스킬셋이 그냥 구릴 수가 없는 스킬셋이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그래서 저는 테스업에서부터 되게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본사업 출시됐을 때에도 좋았고 점점 더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여기까지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딱히 약점이라고 할만한게 별로 없고 맷발도 별로 안 타고 자세한건 또 있다가 설명을 할게요 외구가 조금 밀려나네요 원래 너블 외기였는데 너블 외기였는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 역병 여신님 A티어라는 거 B티어부터는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일단 핀헤드가 좀 올라왔고 기존보다 내매시세가 조금 내려왔고요 소구도 좀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도 원래 A티어였다가 내려왔죠 C티어부터는 완전 그냥 거의 다 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전반적으로 많이 갈아엎었어요 뭐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다 비슷비슷하고 뚜벅이로서 한개나 아니면 그냥 요즘 메타에 안만나 한개라던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리플S 너스 블라이트죠 불변의 사기캐들 불변의 사기캐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지금 데밭에 남아있는 날먹킬러라는 건 없어요 뭐 사람들이 뭐 너스가 날먹이다 뭐 블라이트가 날먹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지만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제가 이제 어떤 근거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예전 영상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날먹킬러들은 아니지만 그 고점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높아서 잘만 다루면은 웬만한 라인업은 다 학살할 수 있는 요즘 메타에서도 일단 첫번째로 너스 영원한 여왕님이죠 통계적으로는 항상 킬율이 꼴등이었어요 너스는 그러나 우리가 통계적으로 킬율이 꼴등이라고 해서 그 킬러가 구리다는 거로 받아들이면 안되잖아요 이게 왜 그런거냐면은 고수를 만났을 때 우린 되게 무기력하게 이제 죽을 수 밖에 없잖아요 너스 고수를 만났을 때 하지만 또 응애 너스를 만나면 그렇게도 놀리기 쉬운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스는 저점이랑 고점의 갭이 대바트에서 가장 큰 킬러에요 그러다보니 잘하는 너스를 만나면은 저거 개사기 캐릭 왜 너프 안하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통계를 보면은 대부분의 너스 유저들이 좀 못하기 때문에 깎아먹는 거죠 그러다보니 승률이 모든 킬러 중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석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단 추천 에드온은 카바나랑 헐떡인 불변의 사기 에드온이고요 요건 제가 많이 쓰는건데 배드맨의 기념품이라고 블링크어택을 성공하게 되면은 너스콜링 능력을 기본적으로 60초동안 부여하는 그런 좋은 에드온이에요 너스콜링이라는 퍽을 에드온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거도 괜찮다 특히 실내맵이나 암살세팅 같은거 할 때 좀 재밌어요 뭐 놀이개나 땜장이나 이런거 할 때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카바나와 함께 거리 증가 에드온인데 카바나도 좋지만 요것도 좋아요 조금 더 거리 증가시키는건 적지만 그래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거리 증가 에드온 이거 두개랑 요 헐떡인 그리고 배드맨의 기념품은 꼭 드시길 바라요 블러드맨 떴다면 너스에 대해서 막 너프하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너프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너스는 너프를 당할대로 많이 당했다 더 여기서 너스를 너프하면은 그거는 약간 옛날에 리그오브레전드 이제 잠깐 옆동네 게임을 옮겨가면은 아지르라는 캐릭터가 너무 스킬셋이 사기니까 잠깐 동안 롤 개발진이 라이엇에서 쓰지 말라고 아예 공헌하면서 숫자 스탯을 그냥 박살낸 적이 있거든요 거의 그 정도로 갈 것 같아 여기서 더 너프하면은 아예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스탯 너프가 되는거지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패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리 너스를 너프해봤자 계속해서 잘하는 너스를 만나고 잘하는 너스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당하게 되면은 그 경험이 불쾌해져서 또 분명히 난리 날거야 커뮤니티에서든 뭐든 그래서 무조건 너스는 너프가 아니라 리메이크가 필요하다 능력 자체를 사실 뜯어고쳐야돼 다시 벽을 넘어다니고 1층 2층 왔다갔다 하고 이런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다른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서 너스라는 캐릭터를 좀 재탄생시키는게 맞지 않나 소위 말하면 너스 삭제해라 라는거랑 별 다를 바가 없는 말인데 이미 너스가 가지고 있는 스킬세 자체가 너무 사기적이라서 너프하는게 의미가 없어 여기서 더 너프하면 좀 힘들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블라이트 블라이트는 너스랑 다르게 이동속도도 4.6 가장 높은 이동속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런구보다 훨씬 2배 3배는 빠르게 달리는 사기적인 스킬셋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블라이트에 또 문제점은 뭐냐면 그냥 에드온이 너무 좋아요 도대체가 너스랑 블라이트는 왜 에드온을 이렇게 잘 버프해주는지 모르겠어 너스도 마찬가지고 너스는 그래도 얘네들 빼고는 그렇게까지 좋은 에드온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블라이트 이거 빼고도 좋은 에드온이 너무 많아 골랐으면 내가 자기가 쓰고 싶어 입맛대로 오늘은 이거 써볼까 하고 여기 안나와야지만 까마귀 시체라든지 그런것도 있고 구린 에드온 차는게 더 힘들어요 에드온 효율이 너무 좋다 가성비도 좋고 비싼 에드온 비싼 값도 하고 근데 블라이트를 개인적으로는 진짜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블라이트를 너스보다 별로 안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버그성 플레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잡스킬들 있잖아요 물리엔진 허점을 이용한 버그성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튼 그런 버그성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킬러거든요 나는 게임 외적으로 그런 버그성 플레이를 필수로 해야되는 킬러가 과연 올바른 킬러인가 라는 생각은 들어서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비호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너스보다도 에드온을 일단 너프하고 버그성 플레이를 너프하게 되면 전 충분히 블라이트가 그냥 인간계로 내려올 것 같아요 스피릿보다도 그러면 더 안좋아질거야 에드온 지금 충분히 쓸만한 것에 많은데 거기서 이제 너무 사기적인 거 있잖아요 몇개 좀 너프를 하고 허그라던지 블라이트 버그성 플레이 여러가지를 너프하게 되면 충분히 얘는 조정이 가능하다 스킬셋이 좋긴 좋지만 너스처럼 너무 스킬셋이 사기라 가지고 다른 걸로 그냥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는 정도까지는 아니야 충분히 에드온 너프로 인간계로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여간 너블은 좀 다른 세상에 있는 킬러들이구요 이제부터 인간계 원래는 비티어에다가 올려놨었는데 예술가를 더 올렸어요 거의 너스블라이트 다음으로 물론 너스블라이트 다음이라는게 좀 갭이 크지만 저는 항상 생각해 왔었던게 예술가가 닥터의 완전한 상의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색적하는 것도 좋고 원거리 색적하는 것도 좋고 심지어 원거리 발전이 견제도 되고 대인전도 좋고 또 닥터랑 운영하는 방식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어느 부분을 봐도 약간 색적이 닥터보다 조금 딸린다 라는 거 외에는 거의 모든 면에 닥터보다 완벽한 상의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드온 들이 생각보다 좀 쓸만했던 것 같아 물론 이 마티어스의 신발 같은 경우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이 기존에 우리가 탈의 용액이랑 슬픔이여 사랑이여 이거만 쓸 거라 생각했잖아 그건 또 아니었고 노란색 에드온 들 중에서도 좀 쓸만한 게 있어요 똥색 에드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아티스트가 테스업에서 내가 느꼈던 것 보다는 에드온 들이 쓸만했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예술가가 스킬셋으로 걸 수 있는 대인전에서의 가불기 아니면 원감 차단 스위치를 사용한 캠핑 운영 이런 거에서 두드러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티어가 좀 떡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무서운 점은 뭐냐면 상대방 실력에 별 영향을 안 받는다 라고 전 느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이 예술가는 저점이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인전을 할 때 숙련도가 있다라는 예술가가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가불기각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 어느 구조물에서도 웬만한 구조물에서도 그냥 뭐 평지에서도 마찬가지고 ㄷ자종, ㄱ, ㄱ, ㄱ 이런 데에서도 ㄷ자종은 조금 힘들긴 한데 뭐 짝짓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 어느 구조물 어느 맵, 어느 사람을 쫓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아주 안정적으로 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닥터랑 비슷해요 닥터도 진득하게 하나 쫓다보면 한 대는 때릴 수 있잖아 언젠가는 이제 한 대 때릴 수 있잖아요 이거 각이 나와가지고 그게 되게 오래 걸려서 문제인거지 근데 예술가는 닥터보다 훨씬 빠르다 그 속도가 그러다보니 저점이 안정적이라서 좋은 킬러로 평가받는 것 같아요 근데 고점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테스업에서부터 말했지만 스킬셋 자체가 막 폭발적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눕힐 수 있는 스킬셋이 아니야 스킬셋 자체가 한 명을 계속 쫓이면서 커버가 오면 또 안되고 커버에 좀 약하고 걔한테 이제 갑을 기각을 걸면서 다른 구조물로 이동하게 하고 또 거기서 또 각을 좁혀가지고 떼이는 그런 킬러이다 보니까 저점은 안정적이지만 고점 그러니까 빠르게 눕히는 능력은 다소 부족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너무 지금 완성형 킬러인 것 같아가지고 예술가를 에이티어에다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병 역병 웹구 우리 웹구는 제가 항상 고평가하는 킬러인데 저는 아직도 사람들이 너무 인식 때문에 역병을 너무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지금 대회에서도 여러분 역병이 필벤이에요 물론 대회에서는 그 뭐 자일이라던지 데드하드라던지 그런 턱들에 제한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웹구가 카운터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필벤 당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차치하고서도 웹구가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되게 나쁘지 않아 통계적으로도 엄청 유의미하게 5.30 패치 이후로 떡상을 했어요 요거는 킬러 집중탐구편 제가 이제 올린 거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원래 쓰레기였던 건 맞아 5.30 전까지 근데 5.30 때 에도운도 엄청 좋아지고 기본적으로 스펙이 엄청 챗급이 올라가면서 어 이제는 진짜 좋은 킬러가 되었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좋아하는 세팅인 샤워실 부족 세팅인데 이게 이게 그 부적이랑 노란색 사과를 끼는 거에요 초록색 사과가 절대 안 되고 요것도 이제 킬러 집중탐구편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거를 끼게 되면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생존자들이 씻을 샤워시설이 부족해요 더러워졌을 때 그냥 안 씻고 발정기를 돌리자니 나에게 기본 제공되는 빨토가 사과 때문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빨토를 두 번 견뎌야 돼 그렇다고 씻자니 딱 두 명만 씻어도 자동으로 빨토가 획득이 되거든요 이 세팅이 그래서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웹구를 저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여기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어 그 기만 세팅 있잖아요 기도석판 조각과 적철석 인장을 쓰는 저는 그 기만 세팅이 너무 상대법이 명확하고 그러니까 안 씻는 거 기만 세팅은 아예 안 씻는 게 다리거든요 생존자가 되게 명확해 그냥 기만 세팅이구나 그럼 아무도 안 씻으면 돼 그러면은 기본 제공되는 빨토 단 한 번만 견디면은 게임이 끝나요 외구가 이길 수가 없게 돼 캠포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근데 사람들이 그 가성비 세팅을 막 좋다고 어디 어디저기 막 유행을 샀는지 어디서 왠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게 막 지금 주류 세팅으로 된 거 같은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 외구가 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제일 구린 세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구린 세팅을 사람들 막 널리 널리 쓰고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 다른 좋은 세팅들이 되게 좋은 세팅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이 핏빛 인장이랑 아뮬렛 아니면은 그 석판 보라색 석판 조각이 있는데 그거를 끼게 되면은 대개발 메타에서 엄청 크게 카운터 칠 수 있어요 외구가 가지고 있는 세팅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세팅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만 세팅 왜냐 생존자로 하여금 지금 씻을까 말까 씻을까 말까 해가지고 동산 낭비하게 만들던지 아니면은 그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게 외구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만 세팅은 생존자가 그런 고민할 이유가 없어 그냥 안 씻으면 돼 되게 바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단 한 번에 빨토 타이밍만 버티면은 그냥 영원히 빨토를 못 써 계속 그냥 안 씻고 있으면은 기만 세팅은 직접적으로 내가 빨토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지금 외구는 다양한 애돈 조합이 있다 아마 지금 대바대에서 선보이고 있는 스물여섯 개? 스물여섯 개나 스물다섯 개였나 그런 킬러들 중에서도 아주 애돈들이 다양한 조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5.30 패치 이후에 그리고 내가 고평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생존자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상대를 할 건지 그냥 퐁퐁님 무조건 다 씻고 무조건 안 씻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일괄적으로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절대 안 씻어야 되는 세팅이 있고 기만 세팅처럼 무조건 씻어야 되는 세팅이 있고 막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가불기건 세팅도 있어 내가 좋아한 샤워실 부족 세팅처럼 이 PPD 인장 같은 경우는 안 씻고 그냥 대깨발 하잖아요 아예 아무도 안 씻고 그럼 게임이 터져 왜냐하면 발전기 돌릴 때마다 자동으로 빨토가 차거든 발전기가 돌아가는 순간 빨토가 나한테 그냥 바로 습득이 돼요 그러면 그냥 나는 그거 뭐 쫓고인이 생존자 바로 눕히면 되는 거야 뭐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발전이 가가지고 다른 발전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던지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대인전 세팅도 있고 물론 대인전 세팅도 좀 구린 세팅이긴 하지만 여튼 그래서 무조건 씻고 안 씻고 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생존자는 웹구의 세팅을 먼저 파악해야 돼 얘가 어떤 세팅이니까 내가 씻어야겠다 안 씻어야겠다 이런 걸 파악해야 돼 그런 게 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운영 대인전 색적도 되고 아이언닐 카운터도 되고 그리고 빨토 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대인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또 외꾸가 구리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꾸 외꾸 토를 풀 차지 해가지고 뱉는 분들이 있어 외꾸토는 풀 차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풀 차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풀 차지해야 될 필요가 없어 뺑뺑이 돌 때는 그 뺑뺑이 돌 때는 아주 짧게 짧게 치면 돼요 짧게 짝게 치면서 심리장 걸면 쏠까맣까맣까맣까면서 그렇게 하면 그냥 왜 어 어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거 죽일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바위 너머나 구조물 위 그 너머에 있는 친구들은 포물선각을 해가지고 맞춘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폭력은 너무 어려운 각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눈에 여러분들 제가 말했지만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시간 뒤에 떨어지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 정도의 값만 알고 있으면 생존자의 동선 예측했으면 그쪽에다가 쏘면 돼요 각도 맞춰가지고 별로 안 어려워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절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각이 생각보다 잘 나와 이 빨토 포물선을 맞추는 각이 그래서 이게 대인전이 꽤나 센데 너무 저평가 받고 있어 저는 웹구가 빨토 이런 세팅을 들었을 때 뚜벅이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아니 원거리에서 막 포물선 그리면서 구조를 무시하고 맞추기도 하는데 말이야 이게 어떻게 그냥 순수 뚜벅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빌드업이 약간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 약간의 빌드업이 필요한 것도 다른 킬러들에 비하면 되게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부정한 게임으로 묶어놓고 열린 발전기 4개에다가 토 한번 묻힌 다음에 세척하면 돼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게 약간의 빌드업이야 우리 덧구나 네메시스 식구 이런 대표적으로 빌드업 필요한 뭐 오우니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그 빌드업 시간이 엄청 짧아 되게 알 그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야 빌드업을 이제 B티어로 내려갈 건데 어 스피릿이 한 단계 더 내려갔어요 일단 쌍둥이가 원래 A티어였다가 싹 그 예술가랑 자리가 좀 바뀌었고 쌍둥이랑 스피릿을 비교하자면 저는 쌍둥이가 더 무섭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를 조금 더 미세하게나마 어 스피릿보다 앞에 좀 올렸습니다 근데 요즘 퍽이랑 좀 안 맞는 느낌은 있어요 쌍둥이가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는 갈고리 위주 퍽도 있잖아요 원감 뭐 근감 아니면은 또 뭐 있죠 차단 스위치? 하여간 뭐 여러가지 다 갈고리랑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쌍둥이는 지프를 하는 되게 독특한 운영을 보여주는 킬러잖아요 그러다보니 약간 삼각두처럼 갈고리에 거는 횟수가 많다기보다는 쌍둥이는 쌍둥이만의 어떤 독특한 운영 방법으로 한방에 게임을 터뜨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공방에서 게임하다 보면은 그래서 요즘 퍽이랑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어 약간 붕 뜨는 느낌이 있어 하지만 백개발 메타 치료도 안하고 발전기 돌리는 메타에서는 또 카운터를 치는 거지 치료 안하고 발전기 돌렸을 때 가장 좋아할 수 있는 킬러가 쌍둥이거든요 너네 감히 치료도 안하고 발전기 돌려? 하면서 연쇄적으로 빅터가 막 다 눕히고 다닐 수 있어 쉽고 또 강한 대인전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대인전 난이도가 어렵진 않다 그러나 운영적으로는 좀 난이도가 어려워요 이게 지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갈고리에 걸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를 재깍재깍 판단하고 내가 지금 샬롯으로 이동을 할지 아니면 빅터로 계속 활동을 할지 빅터를 어느 위치에 세워둘지 누구를 쫓을지 이런 것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피지컬보다는 좀 뇌지컬이 많이 중요한 킬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노잼이라는 것과 에드온이 성능이 맛이 같다 쓰는 에드온이 너무 정해져 있어요 스튜랑 리본이랑 장난감 칼? 이정도 빼고는 별로 연구되고 있는 것도 많이 못봤던 것 같아요 그나마 최근에 버프 받았던 게 암살 쌍둥이? 이런 거 버프 받았잖아요 에드온이 그거 제가 써봤는데 그렇게까지 효용성이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쌍둥이는 쌍둥이답게 빅터 이동속도 빨라지는 에드온 끼고 다친 생존자들이 욕심부릴 때 연쇄적으로 눕혀가지고 게임 터뜨리는 그런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스피릿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스피릿이 B티어에 있는 것도 되게 의문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게 높은 거야 이거 지금 6등인 거잖아 이 아래 수많은 킬러들 있잖아 원래는 심지어 5등이었어요 5등인가 4등이었어 스피릿 근데 이거를 내가 에이티어에 안 났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 있지 저는 스피릿이 구링킬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프 이후에 공방에서 지금 거의 실종 상태야 스피릿 거의 안 보여요 우리도 그리고 양심적으로 너블너블하지만 너블 습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요즘은 스피릿이 그만큼 그 패치 이후에 좀 안 좋아졌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야 다들 그러나 이게 인식 게임이라 그러잖아 거의 100판을 한판 맞나 진짜로 스피릿 진짜 안 나와요 쌍둥이보다 안 나오는 느낌이야 솔직히 말하면 쌍둥이 근데 요즘 그것 때문에 아카이브 때문에도 있고 그 외꾸랑 스피릿이 이제 가장 저의 티어표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저는 정말 진지하게 스피릿보다는 한 단계 외꾸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진지하게 왜냐면은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출연 빈도가 낮아졌다는 거 자체가 입문 난이도와 날먹충들이 사라졌다는 거야 숙련자만 한다는 거죠 근데 숙련자만 하는 것 치고도 막상 스피릿이 나왔을 때 그렇게 대인전에서 대처하는 게 엄청 어렵진 않아 스피릿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저번에 이제 체급도 너프 되고 애드온도 많이 너프 돼가지고 모녀반지 액막 이런 게 되게 비싸고 좋은 애드온을 끼는 거 아니면 능력이 엄청 늦게 차고 능력도 금방 끝나요 그리고 직접 안 해보시는 분들 모를 텐데 첫 번째 능력에서 타격을 맞추냐 못 맞추냐가 스피릿 거의 승패를 결정할 정도로 엄청 크단 말이야 이게 심지어 게다가 요즘 아이언디도 많잖아 천식으로 카운터 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직접 너프와 간접 너프를 너무 심하게 많이 받았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날먹 금지 패치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어가지고 심리장하는 거 역대급 날먹 그게 이제 삭제가 되면서 스피릿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오는지를 서라운드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어폰으로 들을 수가 있어 방향까지 파악이 되다 보니까 판자를 내릴 수가 있게 돼 판자가 원래 의미가 없는 킬러 라가지고 사기였던 건데 이젠 판자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점으로 왔다고 이게 엄청 큰 거예요 판자가 아예 의미가 없는 때와 판자가 의미가 있는 킬러로 이제 전락한 거는 아예 상대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소리로는 들리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스킬셋을 가지고 있어서 스킬셋만 따지고 보면 사기지 근데 아까 말했던 아지르처럼 롤의 아지르처럼 억지로 억지로 숫자 노름 식으로 너프를 한 거야 수치적으로 너프를 때린 거지 애돈도 다 조져버리고 그래서 지금 과한 애돈 유지비 때문에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상달만 하다 상달법 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특정 랩에서는 여전히 엄청 강력하고 잘하는 스피릿을 만났을 때는 좀 무기력하게 눕는 감이 있긴 있지 맞아 대세퍽 아일로 카운터 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억제인 거죠 그니까 아이언닐 메타에서 많이 이제 좀 떨어진 것도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릿이 더 떨어져도 된다고 봐요 이게 여기 BTR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 충분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스킬셋이 워낙에 사기니까 축복 받은 스킬셋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지금 스팩만 따지면은 구링킬러가 맞아요 스팩만 따지면 스킬셋이 사기라 가지고 그거로 이제 먹고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장담하는데 모녀반지 액마귀 안 끼면은 정말 약해요 모녀반지 액마귀를 꼈을 때 기준이야 이거 좋은 애도는 안 끼고 모녀반지 같은 거 빼면은 그렇게 좋은 킬러라고 보긴 어려워요 사람들이 당했을 때 야 이거 너무 내가 무기력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너스랑 블라이트 그리고 이제 스피릿 있잖아요 이런 거에 불쾌감을 느껴서 티어를 높게 주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정작 내가 추격전을 하는 시간을 재보잖아요 그러면 장담하는데 방구한테 눕는 시간이 스피릿한테 눕는 시간보다 더 빠를걸? 이게 방구는 되게 정직하게 쫓아오는 거잖아 근데 사실 그렇게 정직하지 않거든 정직하게 뚜벅뚜벅 쫓아오지만 정직하지 않는 능력으로 당신을 그냥 뚜베이를 갉어버린단 말이에요 방구는 근데 이제 스피릿은 정직하지 않은 능력으로 되게 천천히 약간 눕히는 느낌이야 능력이 되게 늦게 차기 때문에 그래서 당할 때 내가 타격 받을 때의 불쾌감이 있어도 정작 추격 시간을 재보면 타이머치로 재보면은 그렇게 빨리 눕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한번 직접 재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방구 방구는 이제 뚜벅이 중에서 탈뚜벅이급의 최강 라인전 아이가 라인전이래 통통한 롤 좀 그만해라 뚜벅이 중에 최강 대인전을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요즘 메타에 너무 잘 맞는 킬러다 요즘 메타에서는 대인전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원거리 감상이라는 존재 때문에 빨리빨리 생존자를 눕히고 빨리빨리 원감에 걸고 그래서 그걸 금방금방 터뜨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킬러라고 저는 봐요 근데 기존에는 얘가 원감이 없을 때는 진짜 좀 쓰레기 킬러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깜상 그냥 일반 금감 있죠 이제는 금감으로 부르게 되는 그거는 내가 갈고리에 걸고 저 멀리 생존자가 발전기 돌리고 있는 걸 뚜벅뚜벅 걸어갔어야 돼 그 사이에 발전이 돌아가요 깜상을 못 차 근데 이제는 금거리 깜상을 치기 전에 알아서 갈고리에 걸자마자 원감이 자동으로 게임을 비벼줘서 그 팡 터뜨려가지고 내가 금감을 더 차야할 수 있는 시간도 벌어주고 또 거기 가가지고 빠르게 눕히고 또 걸고 이게 선순환이 이뤄진단 말이야 이게 다 원감 하나로 가능한 거거든요 나는 원감이 아니었으면은 되게 저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방구는 이 원감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킬러다 거의 모든 킬러 중에서 제일 잘 어울린다 너스 같은 거 좀 제외하면은 그리고 여러분 이제 드레지 DLC가 곧 출시가 되잖아요 드레지 DLC에서 소멸이라는 퍽이 있는데 저는 이게 방구를 위한 퍽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예요 공속이나 부르탈 뭐 이런 거 둘 중에 하나를 빼고 충분히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구 대인전 중에서 그냥 판자를 내리고 뭐 이렇게 뺑뺑이 돌지 않고 뺑뺑이 못 도니까 그냥 판자를 이렇게 계속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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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는 대인전 방법이 있거든요 대처 방법 중에서 근데 그게 소멸이 완전 하드카운터를 쳐요 그래서 저는 아마 부르탈이나 공속 둘 중에 하나를 빼고 소멸을 채용하는 방구가 좀 연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을 것 같아 실제로 왠지 테서비스부터 좋을 것 같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너프가 됐지만 강력한 한방에 돈이 있고요 다만 원감이 없으면 좀 많이 구려지는 느낌이 나고 원감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한다 그래서 원감 운이 안 좋으면 갑자기 게임 템포가 많이 구려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킬러예요 그래서 비티어 여기다가 둔 거죠 대인전 자체는 진짜 엄청 강하죠 오니 오니 오니도 조금 티어가 내려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니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빌드업이 너무 느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물론 첫 어그로가 되게 못해가지고 게임 시작하자마자 15초만에 한 대를 맞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그로가 10초 더 맞았다 능력이 찼다 그럼 이제 게임 터졌지 그러나 첫 번째 어그로가 너무 잘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한 발전기 두 개 남았을 때까지 능력 목표 이런 경우도 있어 좀 과장해가지고 과장해가지고 말하면 맞아 빌드업 해도 저처럼 이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드럽게 이제 못하기 때문에 운전을 잘하는 숙련이 필요하다 숙련도가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여기 비티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고점 기준으로 대박의 거의 최강 라이너 너스 부럽지 않은 엄청난 파괴력 이게 게다가 요즘 들어서 전염성 공포 효과를 가지고 이 애도 있잖아요 빨간색에도 이걸 껴 가지고 한번 능력 켰을 때 주변에는 막 다 눕히고 다닌 그런 숙련자들도 있더라고 진짜 개무서워요 당해봤는데 게임이 4발전기 5발전기 터져 한번 능력 채우면 그냥 그 순간 우웩 하면서 막 주변에 막 다 눕힌다니까 능력 끝나기 전에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 고점은 엄청나게 폭발적이다 그러나 저점이 너무 낮아서 너무 낮아서 문제다 첫 번째 어그로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런 점은 이런 글자만 봤을 때에는 문장만 봤을 때에는 해그랑도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해그도 첫 번째 어그로가 좀 금방 누워줘야 되고 고점은 데바대에서도 최상급이지만 저점이 너무 드럽게 낮잖아 그런 점만 따지고 보면 해그랑 좀 비슷하죠 근데 해그보다 더 안정적인 건 4.6이고 4.6과 4.4는 이제 천지차이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BTO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점 기준으로도 해그보다 더 안정적이야 다음에 이제 수도사 이 수도사가 제가 예전에 티어를 매겼을 때는 많이 낮게 매겼었거든요 아 근데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수도사 오 야 이거 괜찮더라고 이게 이빨이 너프 당한 뒤로는 영 그냥 맥을 못 추린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수도사 유저들도 좀 익숙해졌는지 이빨 너프에도 잘 적응하더라고 그리고 이빨 핀에 단정 템포가 말도 안 되잖아 지금 너프 당한 상황에서도 그 빠르게 생존자를 다치게 하는 거는 정말 좀 피할 수 없게 막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빨 핀에 단정으로 초반 템포가 엄청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저점을 보장해주는 스킬셋 이거 오타가 되네 보장해주는 스킬셋이라고 저점을 보장해주는 스킬셋 이게 뭔 말이냐면 피네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인사냥이라는 패시브가 있잖아요 생존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이 체인사냥이라는 패시브가 차오른단 말이죠 그게 다 차오르게 되면은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큐브를 들어가지고 풀어야 돼 근데 그걸 풀게 되면은 위치가 노출이 되고 나한테 텔레포트할 기회를 줘요 그럼 나는 색적하고 뚜벅뚜벅 걸어다닐 필요가 없이 동선 아낄 수 있게 되고 그런거죠 물론 그거를 여기용 해가지고 한번도 갈고리에 안걸린 첫거리에 막 뭐 그 큐브를 잡는다던지 맵 끝으로 가가지고 큐브를 돌린다던지 뭐 이런 대처 방법도 있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거 자체가 생존자에게 페널티인거에요 아 지금 상황이 반드시 내가 저측으로 구하러 가야 돼 근데 지금 큐브를 집을 사람이 나밖에 없어 왜냐 다 막거리거든 뭐 그런 상황에서는 막 생존자가 고민하게 되잖아 아니 맵 끝으로 가가지고 내가 큐브를 푼다? 그거 자체가 맵 끝으로 가는 시간을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패시브로 인해서 저점이 보장이 돼 저는 이게 수도사가 너프 이후에도 전세계 모든 서버 기준으로 통계 최상위권이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점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킬러가 제가 스스로 못해도 파일럿이 못해도 치명적인 척자를 쓴 다음에 생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큐브의 위치를 추측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찾아내면 대박인거지 시작하자마자 큐브를 찾아내서 바로 발전에도 못돌리게 만들고 색적도 바로여가지고 또 이제 거기로 가고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무서워요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초반에 큐브 찾으면 거의 게임 끝이고 또 판자 데인저는 이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되게 무난해 익숙해지면 추억자도 안 써도 되고 그런데 조금 안 좋은 점은 여기 이제 에드온 추천 라인에 보면 알겠지만 에드온 유지비가 좀 많이 비싸요 초록색 에드온들이 좀 심하게 너프를 당하고 난 뒤로부터는 코더 프랭클린 이런 세팅도 되게 별로고 약간 살아남은 게 이빨 밖에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보장해주는 패시브 때문에 충분히 좋은 킬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고점이랑 저점을 함께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에요 그 다음에 토구 토구도 조금 티어가 많이 올라온 느낌인데 저는 원래 토구가 그렇게 엄청 구리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항상 무난하고 무난한 원거리캐 대명사인 것 같다 애초에 원거리캐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원거리킬러 중에서는 당연 최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드온들도 뭐 너픈 당했지만 여전히 다 쓸만하고 페트로 캠핑이 엄청 강해요 내가 이거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 토구는 캠핑을 거의 반드시 해야 되는 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너무 자신이 있다 생존자를 거의 양악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로밍을 다녀도 되지 근데 생존자랑 나랑 실력이 비등비등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어 웬만한 타이밍에라도 다 그냥 페트로 캠핑하는게 맞다고 봐 특히 이제 토구가 진짜 무서운 경우가 어 맵 끝에 걸어놓고 바위 같은데 서서 이제 지켜보면서 막 도끼 들고 있으면은 구할 엄두도 안 나거든 근데 그러면서 근처에 있는 발전기도 못 돌리게 만들어요 중구도 그거는 못하는 거거든 중구도 뭐 근처에 있는 발전이 그냥 뭐야 저 캠핑하네 그러면 직관 개꿀하면서 발전 돌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토구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뭉쳐있는 발전기 사이에다가 생존자를 걸었을 때 캠핑 능력이 정말 말도 안되게 뛰어나 생존자로 하여 아 저거 뭉친거 해소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않게 캠핑하고 있는데 하다가 이제 무리하게 구하면 그 동안 깨 터뜨리는 그런 루틴 되게 많이 나와요 게다가 분노의 사원 같은 데 있잖아요 맵 중앙에 이제 되게 높은 탑이 있고 다 지켜보일 수 있고 발전기까지 뭉칠 수 있는 그런 맵들 이런 맵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반대로 얘기하면은 약간 맵발을 많이 탄다 그러니까 맵발을 좀 많이 탄다고 볼 수도 있어 레리맵이라던지 뭐 라쿤시티 이런 데는 라쿤시티는 복도가 좁아서 할만할 수도 있는데 대인전에 한해서 그런 거고 캠핑하기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죠 라쿤시티는 맵이 워낙 넓다 보니까 뭐 그렇게 발전이 뭉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맵발을 조금 타는 경향은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인 분들이 야 기가 막히게 도끼가을 쓰더라고 매테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매테오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약간의 구멍 뚫린 곳 있잖아요 뭐 글램베이라던지 글램베이 2층 올라가는 거기 이제 울타리라던지 아니면 야마오카 사유지의 그 정자 있잖아 그 사원 같은데 거기에 이제 뚫려있는 거기 아래로 막 발가락으로 쌓아가지고 아킬레스가 맞춰서 눕히고 막 그런 기막힌 구멍 구멍으로 넣어버리는 센스가 대단하더라고 요런 걸 보면은 충분히 포텐셜 있고 무난 무난한 킬러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잡아도 자 네메시스 이제 비티어의 마지막을 차지했는데요 어 약간 에드온 너프 이후로는 어떤 에드온을 끼더라도 약간 시원치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맷발을 되게 많이 타요 얘는 좀비 때문에 실내맵 좀 깡패의 경향이 있거든요 미드위치라던지 아니면은 뭐 라쿤시티 라쿤시티 웬만한 킬러들이 다 싫어하는데 네메시스는 좋아해 진짜 좀비들이 되게 열일해 주거든 그래서 얘는 좀비가 발정의 견제를 알아서 해주고 막 캠핑도 해주고 이래서 좀비가 얼마나 배치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좀비가 얼마나 AI가 덜 고장나고 나를 적절시 적절하게 도와주는가가 엄청 중요한 킬러죠 좀비 운빠를 좀 많이 본다 좀비 운빠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내맵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인거지 완전 오픈월드 있잖아 그런 데다 좀 힘들어요 3단계 촉수를 찍기 힘들지만 3단계 촉수가 찍히기만 한다면 대인전에 외쳐 개사기라고 할 수 있고요 한자랑 상태 완전히 봉쇄하니깐 뚜벅이 중에서 이 정도로 가불기 걸 수 있는 킬러 많지 않죠 심지어는 뭐 판자까지 갈 것도 없이 약간 구조물 낮은 곳은 그냥 거기 무시하고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해 그래서 이게 3단계 촉수가 되면 엄청 강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터널링도 좀 강하죠 삼각도 처럼 터널링이 좀 강하다 물론 얘는 칼칠을 맞을 수 맞을 수 있다는 위험은 있지만 이미 오염 상태인 애를 쫓는 거에 대해서 네메시스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터널링은 또 네메시스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네메시스가 요즘 들어서 제가 좀 안 좋다 라고 느끼는게 아 이게 빌드업이 너무 길더라고 생각보다 거의 덧구 정도 느낌? 정말로? 덧구공 그 이상? 이라고 느낄 정도야 너무 길어 초반 빌드업이 생각보다 생존자가 첫 번째 억으로 조금만 슬쩍슬쩍 피할 수만 있어도 2단계 3단계 찌는게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예 뭐 좀비로 파밍하거나 그런 에드온 들어서 욕심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게다가 에드온도 최근에 너프 당한게 있어서 요즘 네메시스가 옛날보다는 약간 함정카드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시티어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좋은 킬러라고 하기엔 약간 양심에 찔리는 그런 느낌 여기까지는 좋은 킬러라고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부터는 약간 좋은 킬러라고 하기엔 약간 조금 땀벌벌되는 일단 시티어에서 최강자 라인은 종구가 차지했네요 원래는 준구였는데 어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준구가 아마 이전에 2티어였나? 그랬을 거거든요 아닌가? 뒤티어인가? 기억이 안나네 여튼 한 이정도인 것 같애 가장 평범한 라이너 그러니까 무난하다 너무 쓰레기도 아니고 너무 좋지도 않고 그냥 그냥 이냥 저냥 딱 평균 정도 다양한 에드온을 가져오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도 엄청 다양해요 쌍폭풍 같은 거 껴가지고 진짜 길막하는 플레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쿠로 껴가지고 빠르게 판자 부수고 창틀 넘고 이런 심리전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음 종구도 여전히 살아있죠 무음은 솔직히 어떤 에드온이랑 조합해도 무난하고 아니면 신속한 사냥 껴가지고 대인전 조금 초점을 들 수도 있고 기습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왜꾸래 미안합니다 종군은 그래서 고평가는 경향이 있구요 쉬운 대인전 비교적 쉬워요 다른 킬러들에 비해서 내가 고민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언제 종을 해제할까 종을 해제하면서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이 정도 왼쪽으로 돌까 오른쪽으로 돌까 이 정도만 고민하면 되고 그렇게까지 조준할 것도 없고 에임 조준할 것도 없고 아니면은 뭐 내가 한번 놓쳤다고 하더라도 걔를 쫓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쉬운 대인전을 가지고 있어 다만 이 킬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되게 레지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발전기로 견제를 가고 어느 애를 쫓고 어느 애를 터널링하고 어디로 이제 몰아갈지 뭐 이런게 유난히 좀 중요한 킬러라고 생각해요 유난히 다른 킬러들에 비해서 그래서 뭐 빠른 로밍과 추격이 좋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레지컬은 좀 있어야 된다 잘하려면 뉴비들도 쉽게 입문할 수 있다 하지만 마스터하기는 쉽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대처 방법도 있는 것도 좀 마이너스 요인 이 후레쉬 같은 거를 이제 생존자한테 약간 농락당하는 것도 있고 후레쉬뿐만이 아니라 판자나 창틀 같은 거 이제 막 넘어다니면서 종구가 막 판자 못 부수게 하고 창틀 못 넘게 하고 그런 대처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은신 풀게 만드는 물론 거기서도 은신 푸는 척 하면서 그냥 안 풀고 이제 넘어가고 이런 심리전도 있긴 있지만 그 자체가 시간을 끈다는 거니깐 요런 대처 방법도 좀 카운터 맞는 부분이 있구요 다음에 이제 식구 식구는 정말 정직한 뚜벅이 표본인 거 같아 아마 모든 킬러 중에서 가장 정직한 뚜벅이라고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독특하게 이제 에드온 들이 다양한 플레이들을 이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삼식구 묘비식구 욕심식구 1단계가 오식구 2단계가 오식구 아니면 뭐 흡혈식구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보니 되게 재밌어요 킬러 자체가 질리지가 않아 잘 에드온 따라서 되게 여러가지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웬만하면요 내가 이기려면 추도사 에드온을 반드시 껴야 돼 이게 강요가 돼요 이런 무삼에서도 추도사 반드시 껴야 되고 이 묘비조각 식구도 추도사를 끼거든요 추도사 자체가 워낙에 성능이 좋고 무난하기 때문에 이게 좀 강요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야 다양한 에드온 들로 플레이스타일을 되게 다채롭게 꾸밀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추도사는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약간 아이러니함이 있고 한방식구와 묘비조각 식구는 나름의 파괴력이 있죠 한방식구는 이제 빠르게 내가 뭐 사발전기 때 이제 무삼을 킨다 그러면은 발전기를 뭉쳤을 때 엄청 무시무시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고 묘비조각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도 발고리에 걸지 않은 애를 바로 이제 죽여버리면서 뭐 한동안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명 바로 죽이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좀 파괴력이 있다 하지만 묘비는 저는 한방보다는 조금 파괴력이 덜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대처가 너무 명확해 그냥 캐빈에 들어가면은 죽일 수가 없잖아 아니면은 그냥 발전기를 붙잡고 있으면 죽일 수가 없고 창틀 빨리 넘어가 창틀 천천히 넘어도 죽일 수가 없고 그래서 대처 방법이 너무 많아 묘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방식구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나머지는 솔직히 말하면 예능 세팅이라고 봐야겠지 거울식구 이런거는 혹은 너무 약해 그리고 단점 중에서 이제 계속 꼽히는 게 너무 초반에 빌더비 길다 그래서 그 초반 빌더비 좀 망하게 되면은 발전기가 막 3개일 때부터 게임 시작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3단계를 키지 않고 게임을 하기에는 정말 무능력 4.6 뚜벅이 상태로 이제 대인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되게 한계가 명확한 킬러인 거죠 다만 얘가 이제 무삼을 키게 되는 중후반부터는 대인전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가 중요하더라구요 저쪽에는 이제 판자가 많으니까 저쪽으로 몰기보다는 이쪽으로 몰아야지 이쪽에는 내가 발전기를 뭉쳐 놨으니까 이쪽 판자를 최대한 빼게 이제 대인전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중후반의 운영을 위해서 초반에 빌드업 해나가야 되는 이것도 약간 레지컬 킬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무삼식구가 그렇게 나쁜 킬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삼 빼고는 나머지는 약간 좀 하자가 있다 그런 느낌 다음에 쫀구 쫀구는 이제 그 데이브 리차드의 최애캐 엘킬이라도 하길 원한다는 그리고 킥캠 매질은 비매노라고 하기에 굉장히 이제 애매한 영역이라고 하셨던 그 데이브 리차드 분 있잖아요 아마도 그분의 주캐가 아닐까 하는 이 준구 캠핑 원탑이죠 데바드 내에서 그 어떤 킬러도 준구보다 캠핑이 강하진 않아 이 캠핑이 강하다라는 것 때문에 황배를 되게 쉬워요 그리고 내가 운영적으로 고민할게 별로 없어 그냥 눈앞에 생존자가 있네 어뚜먹뚜먹 저거 죽여야지 해가지고 이제 막 왜 왜 해가지고 어떻게 힘겹게 막 죽여 발전이 두세개 돌아가든지 어떻게 죽여 그 다음에 그냥 갈고리 걸어놓고 캠핑을 하든지 뭐 하면 돼 별로 고민할게 없어 운영적으로 캠핑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얘도 수도사와 이런 것들과 함께 통계가 좀 최상위권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좀 애돈 개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쓸만한 애돈이 너무 없어 이거 원툴이야 이거 칠리파나 원툴이야 이거 두개 빼고 저도 잘 안껴요 애돈 개편이 좀 필요한 킬러다 창틀이 많은 맵들에 좀 약하다 뭐 맥밀란 사유지의 질식의 구덩이라던지 요런 맵들에 거의 쥐약이죠 정말 램프 파고 싶어지는 그리고 여기 아래에다가 제가 노팬티랑 밤부지를 넣어놨는데 노리개 팬티맨도 저는 아직도 좋다고 생각해요 노리개 팬티맨도 단몰빠졌다 이제 안 낀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노팬티 계속해서 낍니다 노팬티 밤부지라고 나머지 하나는 원감이나 그냥 근감 아니면은 뭐 루이 인기는 경우도 있고 저는 여러분도 팬티 아직도 추천드려요 나쁘지 않은 세팅입니다 이거 자 이제 군단 드디어 리전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저번은 이제 러너라고 써놨었죠 웹구 이후에 성공적인 리메이크 라고 할 수 있다 웹구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웹구 이후에 이 정도로 성공적인 리메이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이번에 마음에 들어요 애돈도 아주 잘 개편이 되었고 다 하나하나 성능이 너무 좋더라구 몇몇개 빼고는 군단보다 빠른 탈리마가 있냐구요? 네! 얘네요 군단보다 준내빠름 그냥 얘는 순간이동을 하고 얘는 달리는데 군단보다 한 5배는 빠른 속도로 달려요 그리고 얘도 이제 능력 차오르면은 준내빠르게 달리고 약간 발전기 뭉쳤을 때 원래 강력한 킬러였거든요 리메이크 이전에 그런데 이제는 필사의 인력이 생겼기 때문에 발전기 뭉쳤을 때 이전보다 더 강력해졌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아래에다가 안 써놨는데 부정한 개입이 너무 궁합이 좋다 부정한 개입으로 운이 좋으면은 뭉친 발전기 3개를 이렇게 딱 묶긴 하거든요 부정한 개입이 특정 맵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상 노려볼 수 있어 발전기 최대한 뭉치게 하면서 후반보는 운영 가능해요 근데 얘가 후반보는 운영을 한다고 해서 초반에 약하냐도 아니야 얘는 중반에 약한 거지 초반에는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아예 군단이 능력을 못 맞추게 하려고 초반에 처덕으로 가 군단한테 능력을 맞고 일부러 일부러 능력 맞고 판자 내리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정말로 특히 유사판자 같은 거를 어차피 쓸데없잖아요 유사판자존은 유사판자존으로 달려가서 런구가 이제 나를 쫓아오면은 일부러 평타 한 대 맞고 거기서 이제 능력 캔슬하는 용도로 판자를 내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군단이 어 광역으로 빠르게 타격 입히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대처법에 좀 약하긴 약해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대처법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공방 학살자로써 쓸법도 하고 또 쉬워요 원래 런구는 인기캐어잖아요 되게 쉽고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에드온 들이 이번에 개편을 받으면서 조합도 되게 신선해졌고요 뭐 전 이번에 되게 좋다고 느끼는게 레리맵이나 이런거 써가지고 미드위치 같은거 써서 암살런구 이거 재밌던데 특히 레리맵에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속냄샘치고 이거 선글라스랑 이거 노란색 끼면은 너스콜링이랑 이런거 다 감지 불가능 다 얻게 되거든요 이렇게 에드온 이렇게 끼고 또 퍽도 암살좋게 뭐 놀이에 이런거 낀 다음에 레리맵 맵 공룰 오퍼링 써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암살런구 재밌어요 성능도 나쁘지 않아 지금 있는 암살 세팅들 중에서 꽤나 좋은 편이야 하지만 이제 좀 너무 정직한 뚜벅이로써 약점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죠 거기다가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첫번째 어그로가 좀 잘하는 사람일 경우에 일부러 능력 활성화 시키고 그 즉시 이제 판자 뚝배기 때려서 그냥 능력을 의미없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지 자 다음에 이제 지훈이형 지훈이형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원래는 밑바닥에 있었던 킬러인데 제가 저번 티어표에서 학지훈아의 티어리스트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왠 이거 무슨 생존자처럼 생긴 애가 킬러한다고 막 깝쳐 돼가지고 역대 가장 쓰레기 킬러다 말했었잖아 근데 인식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바닥에 있었던 지훈이형이 C티어까지 올라왔다 가장 많이 변했어 그 티어가 이 뺑이존에서 도탄을 써가지고 판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판자가 이렇게 서있고 여기에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돌잖아요 우리가 이 지훈이형이 도탄이라는 예도 들었을 때 판자 쪽에다가 살짝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호두두둑 하면서 이제 쏘면은 이 돌고 있는 생존자가 이걸 맞게 돼요 후리공을 맞게 돼 근데 그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건 좀 힘들지 그래서 뺑이존 도탄을 잘 쓰게 되면 엄청 강력하다 그리고 또 오르몬드 같은 맵에서는 또 엄청 세요 오르몬드가 구조물이 좀 낫잖아요 그런 맵에서는 그냥 판자 같은 거 돌 필요도 없어 뭐 도탄 같은 거 세 필요 없어 그냥 직접적으로 다 맞추면 돼 되게 쉽거든요 그 뻥 뚫려있는 맵이라서 특정 맵과 뺑이존 도탄 학지윤은 좀 강한데 다만 그 외에는 여전히 쓰레기다 도탄을 안 쓴다 하면은 저는 절대 학지윤이 시티어는 커녕 뒤티어 밑바닥일 거라 생각해요 도탄을 안 쓰게 되면은 도탄 혹은 뭐 좀 양보 많이 해서 한방학지윤? 그 정도? 그거 빼고는 다 그냥 너무 쓰레기야 특히 맵도 농장맵 같은 거 있잖아요 농장맵 여러분 구조물이 드럽게 높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지윤이 형이 뭐 각을 맞출 수 있는 게 없어 심지어 도탄각도 안 나오는 게 개 역겨운 게 뭐냐면은 농장맵이 진짜 독특한 게 구조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판자가 있으면 구조물이 기억자로 되어 있어서 그 기역자 구조물을 돌게 된단 말이야 우린 엄청 높은 기역자 구조물 되게 막 길고 높고 이런 걸 돌아 그래서 도탄각이 안 나와 아무리 어떤 각도로 해도 도탄각이 절대 안 나와 구조물에 부딪혀 가지고 그래서 농장맵을 가장 혐오하는 킬러다 근데 원래 농장맵이 약간 그 뺑뺑이 존에서 4.4킬러들의 지옥이라고 한다면 지윤이 형 유난히 그거에 대해서 좀 약한 면역력이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연시 DLC로 출시가 될 것을 기대해 보고 있고요 다음 이제 마늘이 데모그루곤 데모그루곤도 성능에 비해서 좀 웃음별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저번보다는 조금 올렸어요 물론 킬러 티어표라는 거 다 주관적인 거지만 하여간 티어 올렸어요 제가 원래는 D티어였는데 일단 마늘이의 최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에드온이 저렴하다 에드온이 똥색 에드온이 효율이 너무 좋아요 똥색 에드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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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랑 노란색 에드온 이거 고양이 시체 선글라스 바바라의 선글라스 이거가 그냥 효율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렴해 쉽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빨간색 에드온들도 나쁘지 않아요 되게 성능이 연구 가능성이 지금도 있는 다양한 에드온과 다양한 폭 조합으로 지금도 되게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킬러고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어 텔레포트 있지 색적 있지 감지 불가능 있지 대인전 스킬 있지 대인전 스킬인데 원거리로 날아가지 그냥 다 가지고 있어 판자가 금방 부수지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약간 너무 이것저것 찍먹하는 느낌 너무 무엇하나 특출난건 없어 마늘이가 그래서 뭘 특별히 잘하는데 라고 하면 딱히 말할게 없어요 이것저것 다 무난하지만 특출나게 마늘이만의 장점이라고 해야되나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분이 전혀 안된 읽어보기 전까지는 구분이 전혀 안된 에드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삼각도형 강력한 대인전 심리전 여전해 너프를 당했어도 심지어 그리고 칼찌랑 시계를 무신한 터널링까지 있는 터널링까지 강력한 그런 킬러야 그런데 왜 시티어이냐 그것도 왜 시티어에서 중간쯤이냐 지금 되게 유행하고 있는 갈고리 퍽 있잖아요 그런거랑 너무 궁합이 안좋아 최악이야 최악 얘는 갈고리에 걸지 않게 설계가 생킬런데 요즘은 갈고리에 걸어야 좋은 메타야 빨리빨리 원감 같은거 발동시키고 차단 스위치 같은거 발동시키고 아니면 금감 같은거 차고 이러면서 운영을 돌려야 되는건데 얘는 갈고리에 걸지 않게 능력이 설계가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합이 안좋아요 요거 때문에 좀 많이 지금 메타에 안맞는다 거의 최악인듯 메타에 안맞는 킬러로서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대바 대 문제점이라고 집었었던 너무 똥색 에도우는 능력을 약간 증가시키고 노란색 에도우는 적당히 증가시키고 초록색 에도우는 상당히 증가시키고 보라색 에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막 이런거 있잖아 이게 삼각도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그 나왔던 문제거든요 에도우는 개성이 없어 진짜 노란색이랑 초록색이랑 보라색이랑 거의 다 그냥 서로 상이호환이고 그나마 보라색 라인에 있는 독특한 에도우들은 막 출혈상태 이상을 부여합니다 그나마 출혈이 법품받아서 다행이지 예전이 개 쓰레기였잖아 실명 상태를 부여합니다 감지 불가능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답이야 보라색 라인도 노답이고 그냥 초록색 라인업에서 골라야 되는데 초록색 라인업들은 개성이 전혀 없어 뭔가 새로운 플레이스타일이나 뭐 다른 폭과 조합해가지고 연구를 할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런구 같은거 보세요 되게 성공적으로 이맥했다고 했잖아요 애드원들이 되게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살 런구 같은거 해보고 괜찮은데? 혹은 뭐 출혈 상태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가지고 난전을 유도해볼까? 뭐 이런식으로 연구해볼 가능성이 있잖아 얘는 연구해볼 가능성이 없어 지금 메타에 맞지도 않지 애드원들도 개성이 없지 플레이스타일 하나이 그냥 회기로화되었지 그러니까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좋은 대인전 심리전 능력 이거 밖에는 내세울게 없는거야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터널링 능력을 조금 포기하고 즉결 처형만 하는 운영법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삼각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터널링하기 좋잖아요 칼치랑 시계가 발동이 안되니까 속죄우리로 보내는거 그래서 속죄의 우리 능력은 그냥 아예 안쓰는거야 속죄우리를 아예 안쓰고 그냥 계속 갈고리에만 걸고 로밍 다니면서 대인전 센거 활용해가지고 로밍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눕히고 원감 활용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막거리 내가 고통상태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누우면은 그냥 직결 체험으로 빠르게 죽이고 시간 절약한 그냥 그런 운영법 근데 그거 할 바 그냥 다른거 하죠 그거 할 바에는 벌써 듣는데도 구려 보이지 않아요? 다음 이제 고패 고패는 이제 제가 패스업에서부터 약간 런구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머프를 받은 것 같진 않다라고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패치 이후로도 좀 고전 중인게 있어요 난 지금 이것도 되게 높게 쳤다고 생각해 시티어형 마지막 라인 급이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요즘 연구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애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올려준거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거는 애도온의 효율성과 플레이 다양성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 똥색 애도온의 효율이 엄청 좋아 말도 안돼 똥색 애도온이 거의 보스라고 할 정도로 똥색 애도온의 효율이 너무 좋아요 리메이크 이후에 그거는 아주 환영할만한 소식이지 그냥 무난 무난하게 고패 하려고 할 때 똥색 애도 그냥 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리고 또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양해진게 이전에도 한방 능력을 안쓰고 안전 유도하는 그런 장인분들이 많았거든요 고패 하실 때 한방 능력은 그냥 뭐 있으니까 잘 적중하면 좋고 아님 말고 애초에 목적은 그냥 4.6에 은신킬러 느낌으로 쓰는거지 무능력 4.6인신킬러로 그렇게 해서 뭐 너스콜링이나 아니면 돼지 이런거 활용해서 최대한 내가 난전 유도하는 그런 방향의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패는 리메이크 이후에 그게 더 수월해졌어요 애도온 들 중에서 뭐 감지 불가능 부여하는 것도 있고 탈진부여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게 다양하게 난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사격해준 애도온 들이 늘어났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 떡상 가능성 앞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떡상을 한다고 해도 아마 엄청 좋아하실 것 같진 않아요 떡상을 한다고 해도 왜냐면은 얘는 런구에 비해서도 너무 한계가 명확해요 런구도 한계가 명확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게 엄청난 변수를 낼 수 있는건 한방 능력 밖에 없는데 그 한방 능력이 부려서 지금 이런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난전 유도하는 거 빼고는 딱히 연구할만한 끈덕지가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에 몽구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는 원래 뒤티어 마지막 모든 킬러 중에 가장 꼴찌였는데 제가 여기 시티어 올렸어요 이것저것 다 있지만 없는 듯한 킬러 얘도 마늘이처럼 마늘이도 텔레포트 있고 색적 있고 감지물관은 있고 다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감지물관은 있고 색적도 나름 따는 테두리 보여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발전기 근처로 로밍 갈 수 있고 그런거 있잖아 나쁘지 않아 이거는 그런 스킬셋만 보면은 하지만 얘도 너무 너프를 좀 심하게 당해서 기본적으로 스펙이 좀 안 좋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나마 지금 쓸 수 있는 애돈이라고 하면 이거 붓이랑 넨시 이거 쓰는거 나머지 애돈들은 약통 정도 빼고는 딱히 활용 가능성이 안 보여 특히 판자 몬고는 저는 그냥 완전 예능 세팅이라고 생각하고요 판자 몬고는 그냥 전 안 좋다고 봐요 이것저것 다 있지만 없는 듯한 그런 킬러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평가가 좀 상승했다 하지만 곧 나올 드레찌에게 컨셉과 성능 테마 모두 따잇 압살 당할 예정 이제 드레찌가 출시될텐데 드레찌한테 막 어떤 악몽 컨셉 바로 뺏길거고 텔레포트 압살 당해버릴거고 대인전 압살 당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김에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구린 김에 옛날에 정말 쓰레기였지만 그래도 플레이스타일도 다양하고 고유한 특성이 있었던 고유한 정체성이 있었던 그런 옛날 몬고 출시 당시 몬고로 리메이크 롤백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얘가 리메이크 이후에 너무 몰개성해졌어 원래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몬고가 평타를 한번 때리려면 코앞에 있는 생존자도 평타 한번 때리려면 6초동안 생존자를 꿈에 들였어야 됐어 라떼는 말이야 극후반 몬고 아니면 뭐 큐브 쌍큐브 몬고 그리고 뭐 싱어송 예능 몬고 이런 것도 있었고 별의 바가 다 있어서 암살 몬고도 있었고 얼마나 플레이가 다양했는데 근데 지금은 플레이스타일도 너무 회기라 되어 있지 개성도 없지 재미도 없지 성능도 별로지 할만한 가치를 못 느끼겠다는 거지 어차피 구릴 거면 정체성이라도 뚜렷했었던 그리고 플레이라도 다양했었던 초창기 몬고 출시 당시 몬고의 스킬셋으로 되돌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실패한 리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해그 해그는 양학 전문 킬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해외 스트리머들을 항상 보면 해그를 되게 고평가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저는 이게 북미쪽에서 안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얼마나 거기 다잉큐가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내가 아까 다잉큐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해그는 말을 해야 되는 킬러야 특수한 케이스인거죠 특수한 케이스 더치 설치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방향에 더치 설치했는지 생존자가 알게 되면은 되게 무기력해진 킬러거든요 근데 모든 킬러가 다잉큐에 약하지 그런데 얘는 유난히 많이 약한 약한 느낌 아예 그냥 맥을 못 추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민트 족쇄 에그에다가 선택하라 호프 같은 거가 잘 터지면은 그랬을 때의 폭발력은 거의 오니급의 최강 고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저점이 너무 충격적일 만큼 낮아 오니에 비해서도 너무 낮아 오니 4.6인데 얘는 4.4야 4.4 너무 쓰레기 같아 초반은 그냥 거의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뛰어다니면서 내가 빌드업 한 곳에 생존자가 가면은 운 좋게 가면은 거기로 텔레포트해서 한 대 때리고 심겹게 그렇게 해서 갈고리에 걸고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그런 킬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서로 소통이 안되고 다 솔큐고 약간 어그로 끄는 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솔큐 공방에서는 꽤나 좋은 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티어 마지막 라인까지 둔 거야 고점도 높고 잘 터졌을 때 고점도 높고 좀 자기만의 어떤 특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좋은 킬러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요 북미 스트리머 분들은 되게 고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제 디티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뿅 자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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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데디 트래퍼 데디 트래퍼 이제 디티어에서 나름 1등을 차지했는데 어 너무 빌드업이 길다 빌드업이 너무 길다 부정한 개입이 필수다 그리고 추격전은 느리다 빌드업은 준 4기인데 추격전도 준 4기 러 그리고 다잉큐에 대해서 면역력이 거의 제로야 그냥 해그처럼 다잉큐 만나면 그냥 죽어야 돼 빌드업이 긴게 아니라 빌드업이 게임 아닌가 빌드업하면 게임 끝 내가 정말 충격받았던게 그 자동덧을 들고 주요 인성전 있잖아요 백어톤 늪지대였어요 백어톤 늪지대 백어톤 늪지대에서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었거든 발전기가 3개가 동시에 돌아가더라고요 탱탱탱 하면서 발전기 2개 남았어 그때부터 게임 시작인데 근데 여러분 그 어떤 킬러도 발전기 2개 남았을 때 영걸인데 할만하군 하는 킬러는 없어 이게 트래퍼가 이게 문제야 빌드업을 해야만 하는 킬러인데 빌드업이 너무 오래 걸려 너무 그렇다고 추격전 하면 그게 빌드업 한걸로 막 백퍼 이득을 보냐 그것도 아니야 덧간 곳에 생존자가 안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담당 일진이 그냥 발끝 나 미행하면서 스토커스 타면서 계속 더 해제하면 아무것도 못해 너무 대처 방법도 명확하고 그 대처 방법이라는게 생존자에게 리스크가 큰 것도 아니고 내가 당하면 너무 치명적이야 덕구가 당하면은 게다가 심지어는 에돈 유지비까지도 최악이야 최악 거의 빨돈의 필수에다가 이 보드움도 필수잖아요 왜냐면 이 게임이 진짜 갓겜이라서 생존자 인간이 곰덕을 밟았는데 3초만에 자기가 풀고 이제 멀쩡하게 살아나가잖아 대단한 게임이잖아 생존자가 갈고리 3번 걸려야 죽고 명치가 이제 갈고리 뚫렸되고 3번 뚫려야 되잖아 뭐 그런 게임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곰덕은 3초만에 해체해야지 그러니까 이 보라색 에돈에 낄 수밖에 없는 거야 저는 개편 후에도 좀 노답인 것 같아요 덕구가 이전보다 좋아진건 맞지만 개편 효과를 본건 맞지만 그렇다고 엄청 다이나믹하게 얘가 성장했다거나 그런건 아닌 것 같다 왜냐 근본적으로 스킬셋이 너무 낡았어 너무 옛날이야 옛날일 수밖에 없지 6년 전 스킬셋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얘는 아예 리메이크 해야 될 것 같아 덫을 덫을 추척하는 능력을 가시면 어때? 약간 그 이 능력 쿨타임이 있는 거야 능력 쿨타임이 새로운 능력이 하나 더 생겨 그러니까 기본을 더 깔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능력 쿨타임이 생겨서 능력 쿨타임 당 이제 필살기 한번 써서 에임을 이렇게 딱 방구처럼 에임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던져서 맞추면은 이제 머리에 탁 그 만큼 너무 낡았어 만약에 더 버프를 해줄거면은 전 정말 진지하게 이거 보라색에도 연마석 있죠 연마석 내가 덫을 밟고 스스로 덫에서 빠져나왔을 때 생존자가 빈사가 되는 정말 진지하게 이거를 자동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 혹은 지금보다 더 설치하는 속도를 좀 두 배 빠르게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차라리 미리 덫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추격전 하면서 까는 식으로 까마귀 같은 플레이라도 하는데 까마귀 같은 플레이라고 하니까 진짜 너무 우스꽝스럽다 소모적인 까마귀 소모 까마귀네 와 까마귀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까마귀가 세 개밖에 없다면 진짜 개쓰레기일 것 같아 김가네님 퐁아 어서오세요 우리 트래퍼 데바데 본 게임에서는 글렀고 훅도 온 유에서 행복하자 대연시 속에선 행복하길 Be happy 자 데스슬링거 데스슬링거도 이제 4.4에 공포범위 32m라는 전무후무한 역대급 리메이크를 당해버렸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이동속도가 4.4인데 공포범위가 32m야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이런 발상이? 지금 유력한 썰은 토구의 럴러바이 소리도 되게 크니깐 공포범위를 32m로 만들자 토구를 기준으로 해서 좀 그렇게 해가지고 패치가 된게 아닌가 필연적으로 느린 추격전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데스슬링거가요 대인전이 세고 안 세고를 떠나서 생존자를 맞추게 되면은 그 맞춘 애를 내가 끌고 와야돼 내가 끌고 와가지고 펑타를 갈기고 그 다음에 다시 충전을 해가지고 또 그걸 쫓아가야되는 그런 킬러에요 그러니까 엄청 대인전을 한다고 해도 고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뜻이야 빨리빨리 눕히기가 되게 힘들다는 뜻이에요 공속 풀스탯 같은게 아닌 이상은 필연적으로 느린 추격전을 할 수 밖에 없어 근데 퐁퐁님 대인전이 세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대인전이 센 것도 옛날에 비해서는 되게 지금 많이 퇴색이 되었고 맞아 다른 원거리 킬러들과 다르게 얘는 판자에도 무력해 이럴바에는 4.6 이동속도를 가지고 있는 삼각두를 하지 뭐하러 4.4 이동속도에다가 32미터 공포범위를 가지고 판자에도 약하고 추격점도 드럽게 내리고 이런걸 왜해 할 이유가 없잖아 물론 이게 공포범위가 32미터라는걸 활용해가지고 덕통사고 같은걸 활용해서 좀 뭐 예능 세팅을 해보는 연구가치가 있을 순 있어 그러나 킬러가 연구가치가 없다 덕통사고의 연구가치가 있는데 킬러가 연구가치가 없어 원거리 캐릭인데 공석이 필수라는거 자체가 얼마나 얘가 고점이 낮다는지를 보여주는거죠 빨리빨리 눕히기가 어렵단 뜻이야 제가 고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빠르게 짧은 시간 내에 생존자를 눕힐 수 있는걸 말하는거에요 그래서 너스가 고점이 높다 라고 말을 하는거고 민트족사 선택하라 해그도 높다고 하는거고 근데 데스슬링거는 그게 전혀 안돼 아무리 해도 한방 에드온도 한번 연구해 봤는데 정말 가끔 강이 나오긴 한데 그렇게까지 에드온값을 못하는거 같아 한방 에드온 중에서 거의 최하위 라이너 자 다음에 이제 피그 기뻐하세요 피그가 드디어 버프를 봤습니다 나도 그 말을 믿었지 뭐야 저도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제가 원래 패치노트를 보고 추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추후에 어떤 티어에 오를 것인가를 좀 잘 맞추는 편이거든요 딱 하나 여태 틀린게 딱 하나 있어 그게 피그야 용서가 안되는 에드온 너프 주로 쓰는 에드온도 죄다 너프가 당했고 새로 생긴 비디오 테이프랑 두번째 기축을 쓰면 저는 이 퍽이 이 에드온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거 보다는 좀 덜 나쁘다? 쓸만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좋진 않아 이 에드온은 초반의 템포를 좀 높이는 그건 좀 다른 플레이 스타일인거잖아요 구린 대인전을 좀 커버치기 위해서 초반에 이 비디오 테이프랑 두번째 규칙으로 시간을 버는 용도로 이제 쓰는건데 저는 아만다의 편지에요 쉣! 내가 왜 아만다의 편지 올려놨지? 죄송합니다 편집하면서 졸렸나봐요 아만다의 편지도 근데 이제 은신하는 거 있잖아요 아만다의 편지가 이제 은신용으로 개편이 잘 됐잖아 근데 그거가 좋을 줄 알았거든? 쓰다가 좋을 줄 몰뻔 했어 너무 쓰레기 같더라고 아니 오라 보이는게 너무 코딱지만한 곳에서 오라가 보여가지고 은신해도 생졸자들 오라가 안보여 너무 코딱지만한 거리에서 밖에 안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은신 아닌 은신킬러가 되더라고 그리고 뭐 그나마 쓸만한거는 그냥 부품상자에다가 탈진 쓰던지 뭐 하여간 두번째 규칙에다가 탈진 쓰던지 그래서 탈진 에드온으로 터널링 하는건데 그럴바에는 삼각도 하지 아 핵으로 버프 받았다? 음 아 장걸라 한정 버프 어 골라골라들이 졸라 좋아한다 음 네 많이 하시구요 일단 피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너무 많은데 굵직굵직한거만 말하자면 너무 운영능력이 부실하다 다른 킬러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능력들에 비해서 피그는 이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뚝배기를 딱 씌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게 뭔지 알아? 진짜 계열 받는게 이거 직소 유저라면 진짜 공감할거야 초반에 겨우 겨우 한명 눕혔어 그래가지고 발전기가 막 5발전기야 혹은 막 4발전기야 그래서 내가 막 어! 다른 발전기 돌아가기 전에 빨리 얘한테 뚝배기 씌워야지 해가지고 뚝배기를 씌우는데 발전기가 팅! 팅팅! 발전기 두개 남았어 힘겹게 힘겹게 첫 어그로를 겨우겨우 눕혔어 그 다음에 발전기가 돌아가기 전에 이제 얘한테 뚝배기를 씌워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발전을 팅팅 하면서 맥빠지는 그런 경우 한 번쯤 있을걸 직소 유저들 저도 준대 많거든요 그런 경험이 이게 직소는 되게 아이러니한게 발전기를 못 돌리게 하는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발전기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막 씹고 돌리는 경우도 있고 생존자들이 그 이 씹고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압박감이 안돼 생각보다 운이 좋으면 한방에 막 벗기도 하고 역방향 곰덕이라는게 정말 힘겹게 씌울 수 있는거에 비해서 너무 파괴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적으로 부실하다 능력이 근데 더 충격적인건 더 부실해 대인전이 대인전 더 부실해 운영 능력보다 나름 대인전에 비해서 운영 능력은 혜자인 편이야 근데 더 충격적인건 부실한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더 부실한 대인전을 먼저 해야 돼 이게 이제 이 피그의 문제인거야 안좋은 능력 쓰레기 같은 운영 능력을 쓰기 위해서 쓰레기같은 대인전을 해야 되는건 쓰레기다 하스스톤의 레니아워님 감사합니다 쓰쓰쓰 법칙 피그가 딱 정확히 쓰쓰쓰 법칙이다 쓰레기같은 역방향 곰덕을 씌우기 위해서 쓰레기같은 대인전을 견뎌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은 쓰레기다 그래서 피그는 할 이유가 없는 그런 킬러인거지 힐빌리 장인밖에 안남은 캐릭이다 얼마전에 이제 봤죠 오르몬드에서 핵인줄 알았는데 그냥 몇천시간 힐빌리만 하셨던 평생을 톱만 갈아오셨던 톱구 힐빌리선생 근데 장인밖에 안남았는데 아이러니하게 많은 장인들이 버렸어 되게 아이러니하죠 장인밖에 안남았다면서요 퐁퐁님 근데 사실 이미 많은 장인들도 버렸어 톱구 유저로서 톱구 D 동의 못한다고요? 그럼 어디 두실거에요? S요? 정신차리세요 이거 어디 정신차려 이거 콩깍지가 씌워도 적당히 씌워야지 이거 너스랑 비비겠다고요? 너스블라이트랑 톱구를 비비겠다고요? 선생님 대체 어느 패치 버전에 살고 계시는겁니까 지금 너톱토 시절은 갔어요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세요 저는 톱구는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드온이 너무 구려 난 톱구 에드온 보고 제가 충격받았다니까 대발진이 허그 버그로 인정해서 고집거라 빰빰빰빰빰 드디어 불혐자인 나는 구원받는다 게임 외적인 버그성 플레이로 실력이라고 빠듯빠듯 우기면서 그 버그성 플레이에 악용했던 버그 악용자들 철퇴나 맞아라 개꿀 일단 그거는 아주 환영할만한 소식이네요 자 일단 그래서 에드온만 조금 많이 개편해줘가지고 근데 좀 많이 개편해야 돼 아주 많이 거의 런구급으로 런구급으로 아주 많이 좀 해줘가지고 에드온이 좀 좋아지면 떡상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좀 많이 좀 많이 그거 해줘야 돼 좀 많이 개선해줘야 돼 자 마지막 디는 닥터의 디 자 모든 킬러 중에서 가장 쓰레기 제가 요즘 그 닥터 혐오자가 됐잖아요 내가 저번 영상을 올렸을 때 덧글에 막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분 때문에 눈깔이 뒤집히면서 하루종일 막 잠도 못 자고 너무 열받았었는데 닥터를 생각보다 너무 저평가해서 놀랐음 그러면서 킬러티오피는 주관적인 거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너무 킬러티오피가 주관적인 것 같으면 그럼 킬러티오피가 주관적인 거지 뭐 누가 객관적이야 킬러티오피 객관적으로 매기신 사람이 이 세상이 어디 있어 그 누구도 객관적으로 못 매겨요 모두가 주관적인 거야 킬러티오피는 킬러티오피는 다 주관적인 거예요 누가 와도 매튜 할아버지가 와도 킬러티오피는 대바다의 모든 엄청 디테일한 데이터값 다 공개되는게 아닌 이상 100% 100% 다 주관이야 하여간 아 요즘 다 닥터 맨 아래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원래 구링킬러였다고 구링킬러를 아득봐도 우기면서 막 웹구보다 좋다니 뭐니 내가 웹구 좋다 좋다 할 때는 막 다들 뭐 웹구가? 닌 마니아 샘 비꼬다가 웹구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서야 다른 스트리머들이 웹구 좋은 거 아님? 그러면 막 대회에서 필벤 당하고 막 이러니까 어 뭐야 웹구 좋네 그럼 태세변환하고 말이야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직멜 내가 웹구 좋다 좋다 할 때는 진짜 아무도 안 믿다가 닥터 쓰레기 쓰레기라고 할 때는 막 아무도 안 믿다가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정말 여튼 하여간 닥터는요 여러분 총체적 난국이야 지금 지금 보면은 여기 이게 아마도 제가 또 이제 졸려가지고 이거 만들 때 좀 졸려서 몇 가지 이제 정확히 체크를 못했는데 이게 아마 징벌일 거거든요 징벌 전극 체스킹 외에는 애드온데 너무 별로예요 얘는 뭐 침착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예능 세팅도 있지만 그건 예능 세팅인 거고 징벌 전극이 이제 주된 세팅이잖아요 아니면 쌍징벌 요즘은 쌍징벌이나 뭐 그냥 전극 징벌 이렇게 써요 보통은 근데 이거 외에 쓰레기야 너무 쓰레기야 그 미드위치에서 비참한 독통사고 전구하는 그러니까 예능 세팅하는 게 가장 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도 이 정석 세팅도 너무 별로야 왜 그러냐면 일단 애드온 유지비도 높은 편이고 색적의 가치가 요즘 들어서 너무 안 좋다 왜냐 발전기 옆에 가면 생존자가 있어 그냥 발전기 근처에 가면 생존자가 있는데 뭐하러 색적을 하냐고 내 말은 색적 퍽 요즘 잘 안 끼잖아요 하여간 선임력만 없으면 2티어 뛰어오른다? 구름 당연하죠 선임력 때문에 존망인 건데 선임력 때문에 선망인 건데 선임력을 없애면 말도 안 되게 좋아지지 그것 때문에 대인전이 쓰레기인 건데 여튼 색적의 가치가 낮은 현재 메타에서 색적 원툴이라는 점이 너무 마이너스 요인이고 게다가 대인전은 여러분 이게 전기 타이밍을 되게 잘 맞춰야 돼요 전기를 막 쓰면 안 되고 전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타이밍만 잘 맞춘다고 한 대를 때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욕을 안 하겠지 전구는 전기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전구 다 중요하지 물론 중요한데 전기 타이밍만 잘 맞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전기 타이밍 잘 맞춰야 되고 생존자랑 심전이 이겨야 돼요 가령 갑자기 확 꺾는다든지 역방향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구조물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생존자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약간 이렇게 내가 저번에 영상에 올린 것처럼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판자가 하나 있다 이런 좀 독특하게 생긴 깔대 모양에 생긴 판자존이다 그러면 내가 이 판자존으로 갈 것처럼 하면서 전구가 전기를 쓰는 거를 보면 그냥 한 바퀴 더 돌고 이럴 수도 있어 전기 설정 이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게 한 바퀴를 더 들 수 있어요 생존자가 근데 그렇다 근데 그걸 또 여기용해가지고 킬러는 닥터는 전기를 승석하면서 그냥 모션만 하고 그냥 바로 이제 안 쓰고 평타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 심리전도 이겨야 돼 두 개를 동시에 수행해야 느리게 추격전 해가지고 겨우 한 대를 때릴 수 있어 이래서 별로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냥 근거 없이 별로다 이게 아니라 얘는 추격전을 하는데 타이밍도 맞춰야 되지 심리전도 이겨야 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 타격할 수 있냐도 아니야 그니까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데 숙련에도 리턴값이 너무 적어 그래서 구리다고 하는 거예요 투자 대비 대인전 리턴 자체가 너무 낮아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불포 기계로서의 역할 외에는 그냥 쓸 이유가 아예 없어 근데 얘는 대인전이랑 운영이 둘 다 구려 요즘 메타에서 색적 밖에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은 색적이 요즘 메타에서 안 좋다고 그래서 맨 밑바닥에 놓은 거야 자 그 다음 우리가 무언가 빠트린 게 하나 있죠 잘 찾아보자 자 우리 무언가를 빠트렸어요 전구 다음에 어떤 킬러가 하나 없는데 숨은 사다코 찾기 우리 사다코가 어디 있을까 허허 이거 참 궁금한 걸 사다콘은 지금 무덤에 누워있거든요 논 외로 우리가 이제 논해야 될 틀이 여기 이렇게 있고 천상계가 이렇게 있다 나 이제 악민계가 있다 이제 무덤에 하나 묻혀있는 무언가가 무덤에 묻혀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덧구 아래에 묻혀 계시는 덧밑사 덧구미 사다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우물도 아니고 우물 안쪽에 무덤에 파묻혀 있는 사다코 도대체 우리 와펜 이즈 메추가 왜? 도대체? 스피릿이랑 오니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야마오카 맵 두 개나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고 맨날 일본풍 스킨 내고 심지어 이번에 6주년 이벤트 때는 일본 모바일 대바대 광고도 내놓고 일본 옷까지 입었어 그런데 대체 왜? 왜 사다코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프랜차이즈인데 일본 공포 영화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공포영화 매니아에서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사다코의 상황을 엄청 공들여서 만들었다고 아주 기대했더니 사이버 똥을 빚었어 그냥 똥 빚는 거여서 똥 빚는 거 저는 사다코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 아예 발전기 대신에 재단 같은 게 나온다던지 생존자들의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뭐 재단 같은 거 그래서 재단에서도 이제 막 그냥 기도 드리는 거지 약간 홈스윗톰처럼 그리고 뭐 갈고리도 안 나오고 갈고리 대신 우물에다가 막 처박는다던지 그렇게 뭔가 새로운 메커니즘이 나올 줄 알았더니만 웬걸 갈! 갈! 저주할 주! 그리고 염력으로 발전기 파괴하고 염력으로 생존자를 들어가지고 내 어깨 위에 두둥실 떠다니는 생존자를 갈고리에 거는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설마 설마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갈고리 퍽 같은 거 효과는 그대로 냅두고 갈고리 말고 무언가 다른 걸로 바꿔도 되지 않아? 그냥 우물 같은 걸로 만들어서 모션 좀 만들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심지어 칼찌도 맞아 그니까 귀신인데 귀신 괄호 열고 판자 맞음 칼찌 맞음 실명됨 기존 갈고리와 갈고리 염력으로 상호작용하는 거 보고 혀를 내둘렀어요 이것만 빼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컨셉은 잘 살렸는데 이런 5개수가 너무 크다는 거지 전반적으로 어떤 추격음이라던지 아니면은 중간중간 사라지는 거라던지 혹은 뭐 딱 정확히 7일 뒤에 저주가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죽음의 상고스택이 7스택이라던지 뭐 이런 컨셉은 인게임에 잘 녹아내게 만들었어 그러나 너무 이제 성능이 구리다 보통 구린 게 아니야 너무 역대급으로 구려 로밍력은 역대 최대인 건 인정해요 로밍력은 역대 최고야 거의 너스 이상급이야 그런데 곧 드레찌에게 압살 당해버릴 예정 곧 드레찌님께 대인전 공포테마 어? 그리고 뭐 텔레포트 능력 발전기 견제 등등 다 그냥 압살 당해서 따잇? 될 예정 역대 최악의 대인전과 최악의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죽음의 상고 쌓여가지고 죽이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저는 사다코 한 50판 하면 한판에 나올까 말까 한 명을 죽일까 말까 근데 그거도 킬 그 생존자가 엄청 방심하거나 약간 놀릴 때 사다코를 어? 사다코다 하면 놀려야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드모드 하겠다고 비디오 테이프를 안 넣는 거야 그런 생존자를 만났을 때 겨우 한 번 죽음의 상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견같이 멸망해버렸다 한 명 죽음의 상고로 죽였지만 상대를 해버렸어 도대체 사다코에게 왜 죽음의 상고 스택을 안 보여주는 걸까 이것도 의문이야 왜 외꾸도 그렇고 사다코도 그렇고 직소도 그렇고 엄청 중요한 디버프인데 그 엄청 중요한 디버프를 도대체가 왜 생존자에게는 보여주고 킬러에게는 안 보여주냐 근데 이것도 드레찌 하위호환인게 뭔지 알아? 드레찌는요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버그인건지 의도한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테서브에서 했을 때는 생존자에게 나이트폴 스택이 안 보여 근데 킬러는 나이트폴이 다 보여 스택이 차오르는게 정확히 다 보여 그런거 편의성마저도 드레찌에게 따잇! 그래서 갈고리 횟수 안 보여주는 것처럼 되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사다코가 죽음의 상고 스택을 하나씩 다 알게 되면 그 생존자를 너무 압도적으로 집요하게 공략할 것이기 때문에 사다코가 너무 강력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사다코에게 죽음의 상고 스택을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는게 대바대 개발진들의 답변이라면 이 게임은 답이 없어 얘네가 킬러에게 갈고리 누가 몇번 걸렸는지 안 보여주는 이유도 터널링 할까봐 라고 오피셜로 말했거든요 킬러에게 생존자 갈고리 횟수를 보여주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진다 그 생존자만 너무 직접적으로 노리게 된다 이지랄 했잖아 진짜 어이가 없잖아 이미 킬러들은 그거 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냥 편의성만 불편하게 만든 거잖아요 눈가리고 아웅이잖아 근데 사다코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근데 사다코는 더 심각한 거지 사다코는 7스택이나 쌓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얘가 몇 스택인지 누가 알 길이 없잖아 지금 그러면은 개를 집중 공략해서 죽음의 상고 스택을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연구라도 해볼텐데 이거는 연구 가능성이 뭐 다른거 다 해봤지만 죽음의 상고 스택 싸는거 최악이야 최악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 죽음의 상고를 노려서 쌓는다? 농담이 아니다 개를 그냥 쫓아가지고 삼거랄 할 정도의 시간에 개가 이제 죽음의 상고가 풀로 쌓아요 진짜로 그니까 죽음의 상고 스택이 쌓인다고 한방이 되는 것도 아니야 나 개인적으로 죽음의 상고 스택이 되면 한방이 되는 정도의 거품해줬으면 좋겠어 켜진 TV로 빠르게 이동해서 하는 일. TV 끄기. 어? TV가 켜져있네? 하고 TV 끄고. 대바대 최초 절전 교육형 킬러. 도대체 어떤 사람 머리에서 이런 능력이. 여러분 이게 되게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사다코 트리비아를 보면요. 대바대 오피셜 위키에 보면은 트리비아를 보면은 사다코는요. 생존자가 TV를 껐을 때보다 내가 TV로 텔레포트를 탔을 때 그 TV가 켜진 시간이 더 길어요. 더 느리다고. 딜레이가 더 길다고. TV를 끄면은 뭔가 생존자가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는 것처럼 보이잖아. 사실 그 리스크도 아니지만. 그럼 TV가 더 오랫동안 꺼져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사다코는 생존자가 TV를 껐을 때보다 내가 해당 TV로 텔레포트 탔을 때 그 TV가 켜진 속도가 더 느리다고요. 정말 미스터리야 이게. 이게 어떤 설계가 이렇게 이런 설계가 가능한 건지. 그러면 생존자 입장에서는 사다코 텔레포트 타라고 하지. 살짝 피했다가 그냥 놀아주면 되니까. 사다코가 텔레포트 타면은 그 TV는 더 늦게 켜지니까. 내가 직접 끄는 것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사다코가 전기를 더 오랫동안 절전한다는 거야. 생존자보다. 이제 드레치가 출시되면은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에서 압도당할 사다코는 반드시. 기본 스펙 버프랑 편의성 버프를 받아야 돼요. 가령 죽음의 선고 스택을 디테일하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죽음의 선고 스택이 플로 사인에는 한 방에 눕힐 수 있어야 되고. 생존자가 TV를 껐을 때보다 내가 텔레포트 탔을 때 더 TV가 일찍 켜져야 되고. 그런 식으로 기본 스펙 버프랑 편의성 버프가 받아져야. 그나마 쓸 법하다. 근데 소식이 없죠. 나도 많이 해봤지. 돼지 넣콜로 막 난전 유도하기. 뭐 VCR인데 VCR인데 좀 졸렸나 봐요. VCR에다가 비디오 테이프로 스택 쌓기. 선택하라 호프로 한 방 역전한 등등. 여러 가지 세팅을 시도해봤지만. 다양한 모양의 똥이 생성될 뿐이었다. 다양한 세팅을 해봤는데. 다양한 똥이 될 뿐. 똥은 아무리 열심히. 막 겉에 페인트를 칠하고. 무지개 칠을 하고. 막 구웠다가 물로 만들었다가. 다시 굳혔다가 탑을 세웠다가 해도. 똥은 똥이야. 결국에는. 세팅을 할 게 참 많아. 의외로 어울리는 펑이 되게 많다 여러분. 이번에 치료 마인드브레이커 나오는 것도 아주 잘 어울릴 듯. 그렇지 잘 어울리긴 하겠지. 그러나 사다코랑 내가 어울리고 싶지 않다. 사다코 너는 치료 마흐브랑 잘 어울려. 근데 난 너랑 안 어울릴 거야. 사다코 너 이번에 돼지가 버프 받았잖아. 돼지 넣고 되게 잘 어울리던데? 하지만 난 너랑 어울리지 않을 거야.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우리 다 함께 사다코를 위해 묵념.